세상을 소리질러 알려드리기 헬로우, 이건 리사 훈련받고 평가하면서 어떤 게 가장 힘들었나? 죄송합니다. 못 따랐습니다. 아... 너가 제일 힘들어 한국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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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, 알았어. 한국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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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성수 대결. 2. 성수 대결. 아, 잠깐만. 대결. 올림픽 대결. 그리고 돌린 대결. 아, 그 동대문. 굿, 굿, 굿. 굿, 굿, 굿. 굿, 굿, 굿. 무슨 대결? 무슨 대결? 상당. 상당. 저 지금 몰라. 어떻게 대답해? 굿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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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돔. 야, 돔. 깜짝이야. 야, 잘못 들었어. 오방, 소방, 소방. 기사야. 야, 돔. 야, 못한다. 아무리 천천히. 허, 허, 허가 보이면 이상하게 들을까? 야, 참. 야, 어떡해. 이 정도면 루카스가 한국말 진짜 잘하는 거죠? 아, 작은 거죠. 그 짧은 시간 안에. 한국어 공부하는 건 좀 힘들죠? 네네, 저는 공부 너무 못해요. 한국말 중에 뭐가 제일 힘들었어요? 왜냐면 광둥어, 그리고. 어게? 존댓말 없어요. 존댓말. 아, 존댓말. 아, 여러분. 이거. 한국에서. 그 쌈? 아, 이게 뭐예요? 보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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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쌈 한국에서 이렇게 먹어요. 쌈? 어. 보쌈? 보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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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 소스. 쌈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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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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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시스템의 여섯번째 매우 많은 methyl을 사랑해 주신 모든 분들로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호입니다 했습니다 공연 도둑 공연이 공연 공연 아 네 아 네 저 한지 네 한지 끝이래 자 제가 나가 변심 바꿨 아 네 아 뭐 그래서 녹à occurred I 네 La I 이거 진짜 미 잘해 오늘 저 언니랑 데이트 아 린사 데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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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병아리 인사 아 병아리 인척해 귀여운 척 망고 잘라달라고 할 때는 귀여운 척 있어요 빨리 해봐 그럼 망고 좀 잘라주세요 빵 예 예 예 예 예 예 우리 메뉴판 한번 볼까 네 클래식 버거 이렇게 하잖아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뽑았어 그러면 여기에서 나온 사람이랑 방을 쓰게 되고 아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? 못 알아듣는 사람 그러면은 여기를 까면은 여기 나온 사람도 있고 경단이 있어서 이제부터 그 사람이 한 명씩 가져가서 뽑으면 그 사람이랑 짝 있는 거예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설마 아직도 못이야 아 아 아 네 대한민국의 국보 1호는 국보 1호는 국보 1호는 국보 1호는 국보 1호는 아 잠깐만요 국보가 모르겠어요 국보 1호가 뭐예요? 국보 1호가 뭐예요? 국보 1호가 뭐예요? 국보 1호가 뭐예요? 아무도 몰라 아 국보 1호에 국보 2호가 국보 한국 국보 케익 케익 compare